그럼 우결 하셨나요? 뭐하는 거야? 뭐해? 너 필칭 하고 싶어? 너 정신 안 차려? 너 그거 어디서 보고 배웠.. 야 너 x3 후배 관리 제대로.. 너 어디서 배웠어? 선배님 한 말씀 해주세요! 뭐야 형 왜 이렇게 잘생겼어 오늘? 일단 캠 켜 켜겠습니다! 지금 형들 진짜 개 잘생겼거든요, 여러분! 말도 안 돼요! 켜도록 하겠습니다!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동이의 생일 파티 랜선 술 먹방을 하러 올 양정문이라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바로 반전돼서 킹 받는다고?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나?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영동포차 랜선 술 파티에 온 걸 환영하고요 너 뭐 좀 회시켰냐? 와 존나 부럽다 그 역전할맥에서 짜파구리 세트 그리고 튀김 이렇게 된 건 3인조로 가시죠? 그러니까 준호 형은 진짜 나 이건 좀 서운하다 근데 아 서운하네 둔짜로 나이만 많으면 다야? 아 미안하다 이거 내가 너네와 준호 형의 사이 딱 단계잖아 에 나이가 에 나의 불찰이야 이거는 내가 진짜 혼꾸녕을 낼게 형이 그냥 혼꾸녕에 똥꾸녕까지 다 내주세요 그냥 자 일단 첫 잔 가볍게 건배하고 야 그래 야야야 짜내 짜내고 이게 또 시청자분이 선물해주신 참영서라고 쓰여있는 소주에요 짠 짜내 정동아 생일 축하한다 저는 생일은 사실 기념할 날이 아니라 핑계에요 저 뭐 저희 뭐 그렇다고 오늘 생일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쵸? 저희 스위스 리트 건대 가가지고 한번 해야죠 또 에에에에에에에 뭐래요 뭘? 에 뭐 사냥이라던지 사냥하기에는 뭐랄까? 너무 너무 페이머스하다? 아 페이머스하다는 게 아니라 사냥하기에는 너무 초식동물이잖아요 저희가 사실 아 저희가 또 초식동물끼리 또 음 유유상종이란 게 있으니까 아니면 그날만 육식이 되는 것도 선택적 육식동물 음 아이고 옴님님 쳐 놓은 감사합니다 우리 다 생긴건 육식이긴 해 근데 우리 막상 진짜로 여러분 다 각자 여자 앞에 가잖아요? 진짜 쑥 맥이 왜 나온지 알아? 우리 보고 나온 말이야 쑥 맥 우리가 존나 쑥 맥이야 쑥 맥 남자들한테 좀 강한데 아 여자들한테 울렁거려 음 울렁거리지 음 여자 울렁증 있지 우리 아 이쯤에서 한번 짠 해야 되는데 이거? 영동아 생일 축하해 아이 감사합니다 짠해 짠해 나는 진짜 단언컨대 너네 만나고 나서부터가 내 술의 전성기였어 난 스무살 난 스무살 때도 이렇게 마셔본 적이 없어 진짜 다 김영석 때문이야 20대 후반에 찾아온 술 전성기야? 아니 형 아직 20대 후반 아니에요 아니 진짜 영동이 생일 기념으로 해서 내가 덕담 한 마리 해주자면 네 그 동건이도 잘 들어 네네 내가 제가 꼰대 같은 내가 꼰대일 수도 있어 벌써 꼰대에요 형 벌써 꼰대에요 진짜 아 근데 진짜 미안한데 너네 둘 그 나이 너무 아까워 지금 뭐하는 거야 뭐해? 엄마 어 똑바로 서 어? 들어 너네 나이대는 그냥 못 건 마음에 든다 그럼 바로 대신 한번 해보고 어? 한번 실언도 당해보고 어? 그러는 거야 너네 사랑에 순정이 없어 형은 얼굴이 아까워요 뭐해요? 음 저희는 나이가 아깝긴 한데 형은 얼굴이 아깝다는데요 형은 뭐해요 지금? 형 지금 뭐해요 지금? 그 얼굴 갖고 지금? 형도 일단 해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? 형 지금 자세가 그게 그니까 형 지금 뭐 그 얼굴 갖고 지금 뭐해요 형 죄송합니다 오또 해명 룩이잖아요 양제쿱 해명 양제쿱 해명 양제쿱 해명에 저 진심 저 진심 지금 구인구직이라고요 우결 가자 트위치 스트리머 분들끼리 우결 한번 가자 그런 거 없나? 그런 게 있어도 저랑 할 사람이 없는 거 같은데 근데 저 형은 진실한 그 연애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럼요 저는 장난스러운 연애 말고 유진이 제 꽃 같은 연애 말고 야 야 짠해 짠해 야 짠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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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합시다 네 진짜로 음 트위치라는 그런 걸 통해서 꽃미남 3인방 이건 귀열해요 영둥이의 그런 영둥이가 너가 좀 넓혀갔으면 좋겠어 어떤 거를요? 우결무쇠로 저랑 우결하실래요 하면서 이제 모든 여캔 분들 트위치에서 여자 스트리머 분들 찾아가서 저랑 우결하셨나요? 이렇게 타고 하면 싫어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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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에 싫어앙 약간 그런 느낌으로 준호 형 느낌 존나 없이 갑자기 카카오톡으로 페이스톡 하네 여보세요 형 마이크 끊겨요 형 친구 알파고이신가요? 네 아 약간 일부러 하는 거 같은데? 아 형 진짜 시간 고지를 왜 안 해줬어요? 나 그것도 모르고 세상 모르고 그냥 자고 있었잖아요 형 지금 저희 그거 핑계라고 해야 할 거예요 형 지금 그게? 핑계예요 양직구 패면 근데 다들 옷이 왜 그래? 형 오늘 드릴 수 차례 입기로 했잖아요 형 진짜 근데 형 오늘 느낌이 슉 너무 없다 진짜 형 오늘 형 집에 레고 있으세요? 레고 밟으세요 레고 밟으러? 레고 느낌이 너무 없다 진짜 나 저 멘텀에 입었을 때 너무 깜짝 놀랐잖아 아 진짜 얼굴에 기름 낀 거 봤어 방금? 아 진짜 나만 봤나 혹시? 저 바르고 온 거 같아 내가 볼 땐 저 진짜 아랍에미리트인 줄 알았어요 기름이 거의 뭐 지금 뭐하는 거야? 저 안주 안 드신다고 하는데 저 다 먹었거든요 너 책상 아래서 책상 아래서 몰래 먹었지 계속 네 그냥 식사했어요 그냥 저녁 안 먹어가지고 아 동건아 네 저 말의 뜻을 모르겠어? 저 투수분들의 말의 뜻을 모르겠어? 너 트위치가 하고 싶어? 아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? 먹는 걸 보여드려야 돼 음 너 트위치가 하고 싶어? 너 정신 안 차려? 선배님 한 말씀 해주세요 선배님 빨리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이거 내가 나서야 돼 이거? 네 좀 나서주세요 아 아 후배 관리 제대로 안 하냐? 죄송합니다 아 내가 나서야 돼 이거? 아 죄송합니다 야 임동건 제가 좀 이렇게 뒤에 가 있을게요 이렇게 너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못 알아들어? 동건아 말 제대로 해야지 대답 제대로 해야지 넵 아 이 새끼 이거 그 회 가까이 안 보여드려? 이렇게 하던데? 선배님 죄송합니다 너 그거 어디서 보고 배웠어? 야 너 씨 후배 관리 제대로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? 그 뭐 유튜브 먹방 동건아 지금 너가 캠을 가렸잖아 캠을 가리고 보시면 어떡해 아 선배님 죄송합니다 회를 가리면 어떡해 무슨 회야 그거? 과자 회야 뭐야? 운동회야 뭐야? 운동회야 뭐야? 지금 질문 던졌잖아 선배님이 아 선배님 죄송합니다 강호회에요 강호회 아 광호회야? 아 선배님 죄송합니다 아 선배님 죄송합니다 뻥 치지마 에이 진짜야 진짜야 뭐 선서 선서? 임동근씨 말씀하세요 죄송한데 화장실 야이쉬 뺄놈아 이거 화장실 갈 때가 너 대학생이 화장실 갈 때 발언을 하고 가? 안 돼 인마 또 5분 이따가 자 여러분들 뿌잉 여러분들 뿌잉 여러분들 뿌잉 나왔거든요 다 같이 울어야 돼요 아 준호 형 혹시 뭐 느낌 소감 같은 거 없어요? 누군가의 기 생일을 기념하여 이 수많은 사람들 여기 모여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가슴 벅찬 일이다 그래서 그래야 내일이 더 즐겁고 어? 또 내일도 어제가 될 거니까 음? 이제야 we are 즐기자 보면 어느 생각 끝에 아무도 모르는 내일이 궁금해 이제야 we are 오오오오오오오오